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링거를 맞다가 돌아가신 모양인데 참 안 됐네요. 지금 60대면 한참일 되지 않습니까? 또 한참 그렇게 전성기를 부과하다가 또 후반전에 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이니까 사람이 또 삶이라는 것이 자체가 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도 있게 마련이니까 죽음을 맞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그런 미덕이 우리한테는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고 길게 보면 또 길게 보이지만 삶이란 게 참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세원 씨는 재능도 뛰어났지만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때 거뒀죠. 국민적인 그런 인기를 누릴 정도로 여러분들은 서세원 씨 이제 그런 비보를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만 사람마다 다 어떤 분의 죽음을 대할 때 나름의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저다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깨지기 쉬운 그런 유리잔하고 같다는 거죠. 유리잔하고 같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루지 않으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성을 한참 누릴 때 그 이후에도 잘 관리했으면 마무리도 굉장히 멋있게 그냥 그렇게 됐을 건데 타국에서 그렇게 또 당뇨를 알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당뇨는 이제 뭐 식혜에 필요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정세를 겪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제 깨지기 쉬운 찻자나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 깊게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그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은 관 뚜껑을 덮을 때에 비로소 이제 그런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 그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관 뚜껑을 덮을 때가 됐어야 한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서세훈 씨 이제 그런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사람들은 참 삶이란 게 참 더듭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잠시 살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을 갖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참 깨지기 쉬운 유리잔 같은 것이 삶이다. 그런 생각만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삶을 진지하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